북위 56도 발트해 북유럽의 바다는 여름의 태양과 만나 특유의 색감을 드러내고 밤에도 해가 지지 않는 백야를 만듭니다. 빽빽한 숲이 낮게 이어지는 에스토니아 광활한 숲 아래로 드문드문 삶의 흔적이 보입니다. 나무들 사이 작은 오두막 한 채 누가 살고 있는 곳일까요? 벨기에 국경을 넘어 에스토니아의 터전을 마련하고 자신들만의 삶을 그려가는 부부 숲의 시간을 사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수평선 끝으로 보이는 것은 육지가 아닌 섬입니다.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에서 차로 1시간 그리고 배로 다시 30분 사레마섬을 향해 갑니다. 여행은 잠깐의 휴식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삶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아직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다를 가로지르는 도로를 건너 7km를 더 달리면 비로소 사레마섬에 도착합니다. 숲길의 끝에서 이 섬에 정착한 부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마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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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곳을 찾아오는 도로 시즌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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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ies before that will be transferred to frankfurt so all the way there and then back to estonia that's a long long journey are you not tired it's okay not falling down this is huge rabbit yeah it's a flemmish giant it's absolutely huge we have another male and he's even bigger than this one 섬의 서쪽 울창한 소나무에 둘러싸인 집 작은 새들이 찾아와 목욕하는 연목과 소소한 행복을 즐길 수 있는 텃밭 동물들과 교감하며 느린 삶을 사는 이 집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환대를 받았습니다 이곳은 1,5년에 왔습니다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 왔습니다 몇 년 전에 오랫동에 왔을 때 경험을 찾고 경험을 찾기 위해 이런 식사에 맞춰서 이런 식사에 맞춰서 and i went to different countries throughout Europe so like volunteering on farmsteads, homesteads, clampings especially people living in the forest and doing like natural building and gardening this kind of stuff and one place i stayed was in Estonia, in the North of Estonia and i ended up staying there for six months and i really felt like this kind of landscape, the culture, this could really fit me 오전 8시에 시작되는 숲의 일상. 부부의 하루는 가축들을 챙기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숲속의 아침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들의 가짓수는 부부가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토끼들을 돌보는 일은 요나스 암당입니다. 토끼들을 돌보는 일은 요나스 암당입니다. 한여름 백야에도 모기가 극성인 모양입니다. 정원과 텃밭은 노라의 공간입니다. 2년 동안 가꾼 꽃과 작물들이 매일 다른 하루를 느끼게 해주죠. 텃밭 작업 후에는 간단하게 아침 준비. 정해진 레시피가 아닌 그날그날 주방에 있는 재료나 텃밭에서 난 채소들로 요리합니다. 창으로 비치는 햇살이 예쁜 날이면 정원 테이블에 아침을 차립니다. 벨기에식 초콜렛 말고는 이전 도시의 삶에서 그리운 것은 그다지 없습니다. 로라가 14살 때부터 꿈꿨던 일상. 부모님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벨기에의 첫 응원이었습니다. 지구에다 살펴드리기 위해 사이베리에 갔다고 하셨습니다. 겸고, 지옥, 지옥, 브러시의 밤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했지만 제가 일상에 대해 몇 명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사이베아에 있는 기술을 배달하고 있었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곧,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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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기에에서 2,000km 떠나는 기술을 보여주었습니다. 부부는 둘만의 숲을 찾았고 숲에 처진 상을 목소리와 영상으로 기록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숲, 낡고 작은 오두막에서 새로운 일상을 계획한 두 사람. 부부는 먼저 오두막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스스로 계획하고 자유롭게 채워나간 시간. 그 시간들이 쌓여 오두막은 지금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작고 아담한 보금자리는 지금은 손님을 맡는 사랑방이자 로라의 작업실로 쓰입니다. 오두막 다음으로 필요했던 공간은 화장실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숲에 와서 처음으로 설계하고 완성한 의미 있는 건물이죠. 섬을 모으셨습니다. 산책을 모으셨습니다. 하재리랜 밭을 모으셨습니다. 저를 앉을 수 있을까요? 누가 훔쳐볼 걱정 없는 숲속 화장실. 한 달 전에야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두막 수리를 거의 마쳤을 무렵 부부는 지금의 집을 새로 짓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흐르는 하루하루는 과거를 보는 거울이고, 다음 날을 위한 스케치입니다. 2년 반이라는 시간, 두 사람은 긴 겨울을 나기 위한 온실, 백야를 비춰줄 작은 연못까지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두 젊은 부부가 숲속에서 찾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시간. 네. 우리의 시간은 정말 의미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매우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기에서 일을 할 수 없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일을 할 수 없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숲에서의 1분 1초는 오롯이 두 사람만을 위해 충만하게 채워지고 있습니다. 부부는 그 시간 동안 자신들의 세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요나스는 새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안정적으로 alten산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우리의 집을 구성해야 합니다. 방안에 우선 소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문제로 문제로 구성함을 해주셨습니다. 안정상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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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으로 지질학을 전공한 요나스 숲속 생활을 위해 집 짓는 방법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리고 로라는 조금 특별한 기술을 익혔습니다 오늘은 요나스가 이발하는 날입니다 주방용 가위도 활용하는 로라의 미용기술 이발가운 대신 늘 쓰던 수건을 두르고 로라의 핀으로 머리를 고정합니다 저는 헤어스타일에서 헤어스타일을 보이고 수건을 볼 수 있는 방법을 보고 제가 가장 좋은 수건을 보이고 당연히 수건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수건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수건이 아닙니다 아니요 조금 좀더 크고 좀더 크고 어떤 스타일이 나와도 마음에 들 거라는 이 표정 이 표정은 이미 믿습니다 네 몇번을 했죠? 20번을 했죠 반려묘 푸키도 오늘이 몇 달에 한 번 있는 그날이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전소리를 알아차립니다 시설의 시기에 여왕의 여왕은 시설의 시설의 상황 전소리를 못 참고 일부의 방향을 시작합니다 제외한의 민포 화이트 사실 상태가 한 번 너무 좋네요 이 글은 왕을 지압했죠 내가 다시 전화한 것이었다. 나는 이게 정말 다른 것이다. 나는 그냥 내 박션을 한 침을 그려야 한 것이다. 나는 일곱만을 들이며, 나는 일곱만을 벌여서 일곱만을 벌여줬다. 나는 이제는 안에서 본다. 나는 이제는 내게 더 고유한다. 이제 앞으로 석 달 남은 여름은 시원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숲속의 오후 1시는 곤충들의 시간입니다 연못을 완성한 이후에 소금쟁이와 실잠자리 같은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들끓던 모기도 줄었다고 합니다 로라가 주방에서 분주합니다 사랑스러운 꽃잎까지 뭔가 특별한 날인가 봅니다 도시의 번잡한 일상에서 해방된 시간은 휴식과 소소한 일상들로 채워집니다 이곳은 요나스가 로라를 위해 발견한 장소입니다 вод Essen It's like an old limestone quarry that's not in use any more and now it's just filled up with water it's one of our top three locations, destinations to go for a swim Just enjoying the silence 숲에서 고요화 시간은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숲에 그린 집을 잠시 벗어난 곳. 탁 트인 풍경이 잔잔하고 시원하게 펼쳐집니다. 여름이지만 북유럽의 호수는 차갑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요? 여기가 있는지 모르겠지요. 아, 오케이. 근데 중간은 더 깊이자. 부부는 자신들의 소중한 시간을 기록합니다. 젊은이들답게 카메라와 드론을 이용해서 말입니다. 요나스가 드론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풍경을 담습니다. 그 풍경 속에 로라가 있습니다. 언제나처럼 고요하고 평온한 풍경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물론 예상이 엇나갈 때도 있는 게 인생이죠. 오늘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드론이 걱정되는 건 저뿐인가요? 정말 운이 나쁘다고 짜증이 날 것도 같은 때 말이죠. 다행히 드론을 찾은 것 같습니다. 드론으로 2년 반 동안 숲속 시간을 기록해 왔는데 오늘 같은 일은 처음입니다. 더 정상 매우 볼까요? 14 minutes? 초장 매우 더 최근에 것 같기도 했는데 보통 comentarios 주식에서 안면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일상상태력은 안면입니다. 왜 이렇게 웃음을II이 cooling을 했다? 우원은 편안한 장소를 공유하는 것 같다. Schetit이 되었다. 웃는게 더 잘 웃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세상의 끝이 없지만, 사실은 아직도 성공할 수 없죠. 그렇게 말했죠. 이렇게 말했죠. 살면서 만나는 낯선 일들. 그 상황을 대하는 젊은 부부의 여유가 부럽습니다. 텃밭의 더위를 스프링쿨라가 식힙니다 채소들의 갈증도 해소되겠죠 오늘의 이 풍경은 로라가 기록할 일상 중 한 장면입니다 로라가 숲속 일상을 기록하는 도시의 물건입니다 숲속 부부는 젊은이들의 방식으로 그렇게 세상과 소통합니다 숲속 일상 중 한 장면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삶에 대한 발견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을 발견한 이곳을 위해 우리의 삶을 발견한다면 이 삶의 삶을 발견한다면 그리고, 또, 집사와 삶의 흐름을 발견한 후 흐름과 채소를 사용하며 바다에 대한 도구먼스의 삶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삶을 발견하여 우리의 삶을 발견한 후 그리고 그 시작에 대한 발견을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공동에 대해 공식을 나눠서 공유하고 있어서 다른 사람을 인스파이로 인식으로 Filip아를 추천드립니다 여기 많은 잎이 있던 잎이나 잎의 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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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잎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잎은 잎은 잎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잎에 잎을 잎은 잎은 잎을 잎은 잎은 잎으로 보이고 두 사람의 영상은 일상 기록에 그치지 않습니다 흙과 나무를 이용해 자연친화적으로 집을 짓는 방법 걸음을 만드는 방법 정원과 텃밭을 가꾸는 방법 등 두 사람이 여러 나라를 다리며 배웠던 지식과 살아있는 경험을 담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함께 새 공간을 만들고 확장하는 동안 지금의 터전이 완성됐습니다 3년 전 가을 들판뿐이었던 풍경은 겨울을 3번 견디고 3번의 봄을 맞는 동안 숲에 어울리는 공간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밤 12시 아직도 해가 지지 않는 지금 로라가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조금씩 주의한 공간에 비하는데요 조금가지 않은 공간의 인터넷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점심에 대답을 공간에 비하시고 다양한 문제에 비하실 수 있을지 또 다른 것이 즐거운 것을 봐야 합해서 지금 하나의 보거리에서 또 다른 마인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인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마인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요나스는 에스토니아에 온 지 2년 반 만에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간에 끼어드는 건 이 숲 속에 고양이 푸키 말고는 없을 것 같죠? 부부의 긴 하루가 끝나갑니다. 지붕 너머로 깊은 밤이 찾아오는 중입니다. 숲은 이제 곧 깊고 짧은 밤에 잠길 것입니다. 다음 날 부부는 이른 아침부터 외출합니다. 오늘은 누군가와 약속이 있습니다. 다음 날 부부는 이른 아침부터 외출합니다. 이것은... 아침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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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여름 헤르만이 건축 일손이 필요했을 때 요나스가 도왔고 그 이후 두 가족은 가까워졌습니다. 오늘은 헤르만이 도움을 자취했습니다. 아침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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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Capa. 아침부터. 테rá시 shining there. 아침부터. 그냥 놔둬요? 오이! 도착하지 않네요 여기는 헤르만의 오래된 창고입니다 불을 떼서 곡식을 말리고 저장하던 곳이죠 지금은 창고로 사용합니다 이 갈대집단들은 헤르만이 집을 짓기 위해 마련해놓고 몇 년째 쌓아두기만 했던 것입니다 로라에게 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로라가 가어덴밭에 사용합니다 그녀는 가어덴밭에 사용합니다 그녀는 가어덴밭에 사용합니다 그 사이 연못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 연못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요나스의 발명품이죠 멀고 먼 벨기에에서 온 젊은 부부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지 신기합니다 그녀는 가어덴밭에 사용합니다 그 사이 연못이 올려 준 뿐 정말 많은 일이 있고요 그래서 작은 것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가지를 희망하네요 다 몇 년인가 두째 네 년 이 년이 많으셨네요 저는 여기에 일을 지키고 그녀에 일하는 일은 없고요 그녀는 아주 멋쟁이 일로 смотреть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헤르만이 이들처럼 자신의 꿈에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부가 돕기로 약속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림과 조각을 좋아했던 로라.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목판화 작가가 됐습니다. 이 분이 몇 워주일에 있는지 말입니다. 이 분이 이름으로 앨범은 이름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 분이 이름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 분이 이름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키는 것과 함께 지키는 것입니다. 로라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작품을 전세계에 판매합니다 그렇게 마련한 돈은 두 사람의 이곳 숲속 생활에 보태죠 물론 로라 자신이 좋아하는 숲과 자연을 표현하는 만큼 그 자체로 즐겁고 흥미롭습니다 이 부분은 더 이상의 이곳에 보태고 흥미롭습니다 요나스도 목재로 목걸이나 귀걸이를 만들어서 로라처럼 온라인에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얼마 전에 첫 주문을 받았습니다 오 오 꽤 멋진 작품이 완성됐습니다 요나스가 처음부터 수공예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취미삼아 만들었던 귀걸이를 로라에게 선물했고 로라가 자신감을 준 것이죠 잠시 후 로라도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연목과 오두막, 커다란 나무 이 숲에서 느꼈던 감정과 순간을 그림으로 그리고 판화로 새겼습니다 그네에 앉아 창밖을 보는 여성 나무와 교감하는 집 숲이 아닌 다른 세계에서 이 작품을 받는 사람들이 자신처럼 숲과 자연의 영감을 얻기를 바랍니다 요나스가 서두릅니다 요나스가 서두릅니다 어디론가 외출할 모양입니다 숲에서 시내까지 차로 30분 일주일에 한 번은 시내에 나갑니다 숲에서 시내까지 차로 30분 소문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 반전, 휴게 지내는 아이다 그리고 휴게 지내는 것 같기도 하지만 아니면 휴게 지내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보일을 하려면 그리고 지금 이렇게 좋은 기분이 있다면 왜 이곳이 지내면 제가 빨리 지내면 그리고 너무 소리와 10,000명이예요 휴가의 기분이 좋습니다 몇시간 정도면 좋습니다 하지만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나스와 로라가 사레마 섬에 오기 전 벨기에에서 살았던 도시도 이런 모습일 것 같죠? 손에 든 메모에는 시내에서 해야 할 일들이 가득합니다 제일 먼저 우체국에 들러 로라가 주문받은 작품을 우편으로 보냅니다 대개 미국이나 유럽에서 들어오는 주문이 많지만 오늘은 캐나다로 보냅니다 저희는 그녀오는 나의 주제의 가장 중요하다는 것일 것입니다 지금 이는 하나의 주제의 대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나라의 주제의 대출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입니다. 여러분 네, 이 시간을 Advertiser입니다. 5,100mm. 네. 6.3mm? 네, 6.6mm. 6.6cm. 나는 공간이러스 한 번에 잡은 하드입니다. 유럽에서 목조 건축물을 가장 많이 짓는 에스토니아. 목재소도 목재를 찾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 오케이. 3미터의 목재를 구입해서 바로 작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목재들이 다양합니다. 요나스가 숲에서 직접 나무를 베고 건조한 후 가공할 수도 있지만 시간을 결약해야 하는 현재로서는 이 방법이 최선입니다. 요나스가 시내에 나간 동안 로라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냅니다. 판화 작업은 집중이 필요한 일입니다. 판화 작업은 5-7시간 정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작업은 20시간 정도의 시간을 보냅니다. 25-30시간 정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또한 사진을 보냅니다. 그래서 매일 새로운 사진을 보냅니다. 1,5시간 정도의 시간을 보냅니다. 숲이 로라의 미술관으로 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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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자연스러운 환경으로 변합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환경으로 변합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환경으로 변하는 환경으로 변하는 환경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꿈이 있고 좋아하는 것이 있고 잠시 후면 소중한 사람이 돌아올 것입니다. 숲도 인간처럼 기억을 품습니다. 늦은 오후 로라와 요나스는 길 위에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왔던 길입니다. 이 섬에 처음 왔을 때 봤던 풍경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백양은 시간을 잊게 만듭니다. 저녁을 지나 깊은 밤으로 넘어가는데 태양은 수평선 아래로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로라가 홀로 풍경 속으로 향합니다. 생각을 비운 자리를 질문이 채웁니다. 혼자였다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요나스가 곁에 있어서 다행입니다. 사레마 섬으로 온 지 2년 반. 숲 속 생활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습니다. 숲에서 발견한 행복에 무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닥불이 꺼진 후에도 두 사람은 한동안 자리를 지킵니다. 앞으로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시간을 살 것입니다. 다시 아침 오늘도 숲 속 일상은 변함이 없습니다. 몇 년 후의 풍경이 궁금합니다. 부부는 여전히 이곳에 살고 있을까요? 이 숲은 두 사람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이 숲은 두 사람은 어떻게 변해? 이 숲은 아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숲은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숲은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같은 꿈을 꾼 두 사람이 만나 함께 걸어온 길. 다가올 시간도 함께 할 것입니다. 로라와 요나스는 오늘 또 어떤 일상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멀리 발트해, 에스토니아의 사레마성. 백야 숲에서 자신들만의 시간을 사는 젊은 부부. 두 사람의 소식이 지금 문득 궁금해집니다. 이 숲은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숲은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숲으로 나이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2016 Rainforest 에스토니아